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류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의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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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뽑아오셨는데, 오늘도 바이오주를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바이오주 굉장히 많은데, 이슈도 너무 다양해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슈가 좀 많네요. 에스티판도 현재 4% 넘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 외국의 승매수 5위에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에스티팡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바이오 지옥에 빠져봅시다. 오늘도. 그런데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요. 진짜 요즘에 바이오 얘기 많이 나와서 경제방송 채널 모여 있잖아요. 솔직히 다 아는 얘기니까. 거기서 보다가 지금 머리 아파서 돌리신 분들, 지금 여기서 돌리시면 바이오 평생 포기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못 알아먹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에스티팡 같은 경우는 에스티가 있잖아요. 동화 에스티라는 회사가 있죠. 동화 에스티 그리고 에스티가 그 같은 이어져요. 동화 소시오홀딩스 이렇게 읽고 계셔요. 동화 소시오홀딩스, 진짜라니까. 동화 소시오홀딩스의 한 지붕 가족인데, 에스티팡 같은 경우가 이제 CDMO, CDMO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미. CDMO를 그렇죠, 우리 OEM, ODM 얘기 섞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CDMO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이 에스티팡 말고 동화 에스티 같은 경우는 신학 개발 업체. 동화 소시오홀딩스 지붕 아래 이 두 개가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데, 요즘에 약간 교집합이 생기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화 에스티가 신학 개발을 하다가 CDMO에 약간 눈독을 들이려고 하고, 에스티팡이 CDMO를 하다가 신학 개발에 약간 눈독을 들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는데, 뭐 그렇다고 서로 싸우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같은 한 지붕에 있으니까. 에스티팡은 CDMO를 하는데 이 주력이 있습니다. 얘네의 주력 특기는 올리고, 올리고예요. 얘네는 CDMO를 하는데 주로 올리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올리고를 만들 때 이제 맨 처음에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노모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걸로 올리고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는 처음에 1단계 원료부터 중간단계 모노모부터 최종단계 올리고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올리고가 굉장히 뜨게 된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뜨게 됐어요. 화이자랑 모더나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mRNA 백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DNA는 많이 들어봤죠, DNA. 우리 몸에 모든 유전 정보랑 단백질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게 DNA예요. 근데 그거는 딱 원본 딱 한 개만 있습니다. 한 장만. 한 장만 있는데 그 한 장만 있으니까 만약에 찢어져 버리면 끝나죠.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사본을 이용하는 이런 거. 이게 지금 복사본이거든요. 이게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여기 또 있어요. 앵커님한테 또 있어요. 그렇게 복사본이랑 찢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M은 이제 전령이에요, 전령. M이 전령이 그 복사본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으로. 그래서 이 복사본대로 이렇게 생긴 코로나 균이 들어올 테니까 너 이런 거 들어오면 이거 공격해야 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mRNA 백신이었고 이 RNA 백신이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걸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화이자랑 모더나가 워낙 급하니까 마치 헤리프토의 마법책처럼 열지 않은 책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RNA를 이용한 백신 치료제의 시장이 갑자기 빵 터지건죠. 코로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인 거예요. 그래서 RNA 백신에 많이 쓰이는 올리고 그리고 중간 물질인 모노모를 CDMO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던 에스티팜에게도 낙수 효과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다 RNA 백신 치료제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얘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덕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RNA 백신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에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관련 API 시장도 급격히 성장을 했다. API는 원료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제의약품이 있는데 얘네는 완제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다. 근데 왜 원료의약품 CDMO가 뜨느냐. 보통의 회사들이 이 원료의약품에 원료를 조달하고 이런 공장까지 따로 만들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위탁 생산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티판 같은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변하는 시점도 바로 2020년 코로나입니다. 2018년에 반월 공장 올리고 전용 공장이 있었는데 2020년에 증설을 하고 2020년에 증설 결정을 하고 2022년에 1차 증설을 하고 2023년에 2차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있던 올리고 전용 공장이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실행을 한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코로나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1500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반월 공장 1 올리고 동 옆에다가 제2 올리고 동을 추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인데 이것조차도 두 차례 증설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세계에서 RNA 백신 치료제 개발이 엄청나게 급부상하다 보니까 올리고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올리고 전용 CDMO를 찾다 보니까 한국에 에스티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티팜은 CDMO 중에서 올리고 전용 CDMO로 굉장히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3위 수준의 케파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한 제2올리고당, 올리고동이 완공이 되면 세계 1위 케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바티스의 렉비오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mRNA 치료제예요. 그런데 무슨 치료제냐면 콜레스테롤 상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PCSK9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억제하는 SIRNA예요. 코로나 때는 mRNA라고 전령이 붙었는데 SI는 소관섬 리보 핵산이라고 조그만데 그 단백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콜레스테롤 상승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PCSK9 단백질, 그거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유효하냐면 요즘에 비만 치료제 막 뜨잖아요. 일라일리리랑 노보노디스크에서 당뇨 환자의 80%에 해당되는 분이 비만을 동시에 앓고 있어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리가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좀 속도를 낼게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되듯이 그렇게 합병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당뇨약도 먹어야 되고 비만약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병증 약도 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을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보시면 약 봉지가 이만큼 수두룩해요. 그런데 mRNA 혹은 소간섭 RNA, SI RNA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정맥주사도 아니고 피아주사. 뱃살이나 두툼한 살에 맞는 그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약 봉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에도 이 RNA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시장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까 RNA가 언제 쓰이죠? 코로나 같은 치명적 질병이 갑자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다가왔을 때 썼어요. 그리고 희귀 질환에. 그런데 이제 이런 비만, 콜레스테롤 환자, 당뇨병 환자에게 만성질환에 쓸 수 있게 되면서 RNA 시장이 폭발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ST팀도 굉장히 큰 지금 성과를 걷어내고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 CDMO 기업에게 다 해당되는 이슈 말씀드렸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여기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올리고 핵산 점유율 세계 4위 기업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이 CDMO 중에서 올리고 같은 거, 원료 의약품이죠.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 같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다 휩쓸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 휩쓸고 있는 상태인데 이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로직스, 이게 미국에 의해서 생물보안법으로 막히게 된다면 이 물량을 결국 ST팀도 낙수효과로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8월 21일인데 ST팜이 블록버스터 신약, 물론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입니다. 옛날 방식이죠.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이거는 5% 정도밖에 안 남고 최근에 RNA 관련 올리고 이쪽이 최대 50%까지 남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 상대방이 비공개됐지만 글로벌 톱10에 드는 제약사라고 되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원래 글로벌 톱10 안에 제약사 든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래 제공하고 있던 제약사가 중국 제약사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돼서 계약을 따낸 사례가 나온 겁니다. 중국 기업에서 공급을 받고 있던 것을 한국 CDMO로 바꾸는 게 나타난 게 지금 ST팜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거는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옛날 방식이라서 마진이 많이 안 남는 부분이지만. 바이오 생물법이 통과되고 통과되는 과정으로 2026년, 2028년 가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마진이 큰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물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원료 의약품 CDMO를 통해서 공급받던 것들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으로 바꾸는 이런 변경 계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노바티스의 렉비오인데 노바티스의 렉비오가 FD에 승인받기 전에 임상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상용 원료도 얘네가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바티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임상용 원료를 ST팜 CDMO에서 올리고를 받아다 썼는데 그걸 통해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해서 FD에 승인을 받아서 신약까지 팔고 있어요. 그럼 굳이 신약을 팔고 있는데 임상 때 썼던 회사를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료를 써서 임상을 잘 통과를 했는데. 그렇죠? 안 바꾸겠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델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상용으로, 임상용은 적겠죠, 판매되는 것보다는 양이. 임상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던 것들이 FD에 승인을 받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팔리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때부터 잘했던 파트너가, 파트너가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지금 환경이 더 넓어지니까 ST팜도 같이 덩달아 좋아지는 경우가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고 CDMO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올리고를 받아다가 RNA 백신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상용으로 조금 납품하던 게 이제는 치판용으로 많이 팔게 됐고 그리고 바이오 생물법으로 인해서 그 올리고 CDMO를 주력으로 하던 중국 CDMO 것까지 뺏어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ST팜은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거고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동화 ST 거를 왜 자꾸 손을 대냐. 신약을 만들게 되면 신약을 만들 때 자기네가 만드는 원료를 자기네가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T팜이 이것까지 욕심을 내는 거지만 아까 말했듯이 동화 ST를 해치거나 이럴 마음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CDMO 분야 RNA 쪽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도 3분기 실적,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오늘 SK증권이 크래프톤은 올해 뭘 해도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게임 주는 크래프톤밖에 없죠, 지금. 3N은 완전 깨졌고, 그렇죠. 넥슨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 넷마블이든 네오이즈든 지금 NC소프트든 그 세 개 중에 누가 두 개가 되는지는 각자 판단하고 그 세 개가 다 지금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지금. NC소프트, 네오이즈, 넷마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3N이 완전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격하는 KK군단이 있었죠. 이렇게 원래 4개에서 6개가 우리나라 게임을 이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카카오게임즈랑 크래프톤이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게임즈가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넥슨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크래프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임 회사가 딱 두 개예요, 지금. 근데 이제 넥슨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크래프톤의 약점은 뭔가요? 원히트 원더. 우리가 가수들 중에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솔직히 하얀 겨울 하나로 다 평생 뽑아먹고 사니까 솔직히 자잘한 곡, 100곡 있는 가수보다 훨씬 더 좋죠. 바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처음에 원히트 원더라고 너네가 무슨 점수가 있는데 너네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배틀그라운드.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원히트 원더가 너무 세니까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끝냈네. 이래서 주가를 올려줬잖아요.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올린 그 가운데 그 반석 위에서 원히트 원더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조는 뭐랑 똑같냐면 지금 유진스랑 아일리시 싸고 난리가 났지만 그 사실 시스템은 좋아요. 하이브의 시스템이 멀티레이블이잖아요. 방시혁 의장이 놀아도 신경 안 써도 멀티레이블 수장들이 알아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티레이블 중에 모든 레이블이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두, 세 개만 터져도 되는 거죠. 지금 이 크래프톤의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래프톤의 구조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그 중간에서 의장이 신경을 안 써도 각각의 자회사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빵빵 하나씩 터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언노운 월드라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브노티카2 티저 트레일러 영상 공개했는데 이게 원래 14년도 10년 전에 나왔던 게임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생존 게임인데 바다 속에서 다이버가 생존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무려 10년 만에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팀이랑 에픽게임즈 스토어랑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여기를 통해서 얼리 액세스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게 배틀그라운드랑 완전히 다른 류의 게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크앤닷커모바일 이번에 거기 게임쇼에서 나왔죠. 아이언메이스가 제작한 거를 갖다가 IP만 따와서 지금 요거를 모바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PC 게임에서 흥행했던 IP를 뽑아서 얘네가 모바일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이런 와중에 법적인 다툼이 있긴 하죠. 아이언메이스랑 넥슨이랑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만 많이 뿌려놨다는 거. 그거 말고도 많아요. 게임 딩컴이라고. 이거는 호주의 1인 개발자 제임스 밴던이 제작한 패키지 게임인데 요거를 또 모바일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PC 게임에서 잘나간 IP들을 데려와서 모바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 10년 전에 유행했던 IP를 또 부활시켜서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배틀그라운드고 중국은 또 자기네가 베뀌었다고 해서 화평정형이라고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는 그게 싫으니까 중국 인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라고 따로 또 서비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배틀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게 다 배틀그라운드뿐이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밸류업을 하려면 다른 플랫폼 아니면 다른 뉘액 게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조이도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말했던. 인조이 지금 앵커님이 되게 좋아하실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인생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제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게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 게임도 있고 지금 배틀그라운드랑 전혀 다른 걸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NC소프트랑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NC소프트는 그냥 평생 댄스곡만 추고 너 왜 발라드 트로트 안 해도 나 댄스곡밖에 돈이 안 돼. 계속 그러다가 댄스 유행 지나서 지금 파묻힌 케이스고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해야지 하니까 트로트만 계속 하다가 그래 나 지금 댄스도 해보고 발라드 해보고 다 해볼게. 시도를 한다는 거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이런 부분에 점수를 지금 주기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임사 중에는 유일하게 투자할 만한 탑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업계의 탑픽이라는 의견은 모두가 공통된 의견으로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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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